TJB가 단독 보도한 세종초등학교의 학생 개인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해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최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정보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습부진과 분리불안, 희귀질환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반배정 안내문이 학부모들에게 배포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